국가가 부른다 음색 퀸 특집 가수 유미 이 솔로몬에게 사심폭발 주여 잘 보이고 싶어요 국가가 부른다 음색 퀸 특집 출연가수 6명 박기영 박해온 백아연 안희은 유미 유성훈이 등장했는데요 꾀꼬리 성대 옷구슬 6명을 소개합니다 먼저 크리천 4명을 소개합니다 가수 유미 대한민국의 가수 보컬 트레이너 유튜브 인플루언서이며 2000년에 데뷔하였습니다 본명은 오유미이며 1977년 12월 13일생으로 44살입니다 2002년 정규 1집 타이틀곡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로 정식 데뷔했는데요 당시 뮤직비디오에는 정우성 전지연이 출연하여 화제가 되었으며 2프로 부족할 때 음료수에 CF 배경음악으로 쓰이면서 화제를 모았죠 다만 노래와 뮤직비디오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방송활동은 거의 없었습니다 국가부 유미 이 솔로몬의 사심폭발 얼굴 보고 주여 잘 보이고 싶어 가수 유미가 이 솔로몬에 대해 사심을 드러냈습니다 24일 방송된 TV조선 국가가 부른다에서는 음색 퀸 특집으로 박기영, 박해원, 백아연, 안혜은, 유미, 유성훈이 등장한 가운데 유미가 이 솔로몬에 대한 팬심을 드러냈는데요 본격적인 대결에 앞서 유미는 국민가수의 팬이다라며 이 솔로몬의 팬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죠 유미는 솔로몬을 보는 순간 주여라고 외쳤다라며 팬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유미는 솔로몬에게 잘 보이고 싶다, 더 열심히 할 거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죠 유미는 시원한 천사같은 미소와 손분홍빛 잇몸을 이 솔로몬의 매력 포인트로 뽑아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백지영은 제 미쳤다라며 진심을 예감했고 박기영 역시 정신 차려야 한다라며 승부를 의식해 주의를 웃음받으러 만들었죠 이 솔로몬은 선배님 제가 중후한 목소리와 잔잔한 감성으로 마음을 채워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붐은 몇 프로 채울 거인가 라고 물었고 이에 솔로몬은 98%를 채우겠다라고 말했죠 유미는 나는 2%를 좋아한다 2%만 더 채워달라 라고 말해 주의를 폭속해 했습니다 유미는 신중현의 아름다운 강산을 열창했는데요 노래를 하던 유미는 이 솔로몬과 함께 손을 잡고 무대에 등장해 사심을 채워 주의를 웃음받으러 만들었죠 하지만 유미는 프로의식을 발휘해 강렬한 목소리로 폭발적인 고음을 쏟아내냈습니다 이 솔로몬은 김윤식의 내 사랑 내 곁에를 선곡해 감성 가득한 무대를 완성했죠 이 솔로몬은 100점을 받아 승리를 차지했는데 유미는 누나가 기도했다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크리스천 가수 박기영 박기영은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가수 박기영의 CCM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한 달 만에 20만 조회 최근 CCM 싱글 다시 가기 원회를 발매한 가수 박기영씨가 이후 CGN TV 컬처 클립에 나와 주의 옷자락 만지며 를 부른 영상이 게시 한 달여 만에 조회수 20만에 육박하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박기영씨의 영상을 본 한 팬은 너무 좋아요 가수분들을 보며 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루어진 것 같은 기분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다른 한 편도 가창력 있는 가수도 찬양을 부르면 어색했는데 박기영은 CCM 가수라고 해도 어울리겠네요 라고 했죠 한편 박기영씨의 첫 CCM 싱글 다시 가기 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에서 추앙돼 귀국한 이후 알걸음이 묶이게 된 한 선교사의 시위를 접하고 만들게 된 곡인데요 박기영씨는 앨범 소개를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의롭지 못하고 죄 짓는 자들은 계속해서 더 큰 죄를 짓고도 떳떳하게 살아있고 피해자들은 더 큰 고통을 받으며 의로운 자들은 늘 손해를 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게 우리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제대로 된 목적을 갖고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했죠 박기영씨는 우리에게 양심이 있어 스스로 깨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믿음까지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며 이것은 사랑이다며 이제 그 사랑 앞에 다시 가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크리스찬 가수 박해원 박해원은 크리스찬으로 데뷔 전 기독교 방송 채널인 CMTV에 출연해 CCM을 부른 경력이 있습니다 예명은 흰이며 1998년 1월 15일생으로 24세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수 슈슈케 출신의 가수로 헬 고음료, 돌고래 화통, 폭주 보컬, 인천 에일리 등이라 불리며 안정적인 고음이 인상적인 보컬리스트입니다 서울 공연예술고등학교 재학 중 가장 먼저 슈퍼스타 K 2016에서 최초 공개된 합격자인데요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에일리의 하이어를 안정적인 가청력으로 소화하여 원곡적인 에일리가 극찬하였죠 심층 면접 후 마지막 솔로곡 탑텐 진출 미션에선 노래, 스탠드업, 포유를 부르다가 울컥하며 눈물을 보이는 모습까지 보여 심사위원들까지 울렸습니다 김범선은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을 떠올리며 그녀의 간절함을 느껴진다고 극찬했죠 중결승전에서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김건모의 미안해요를 열창하였지만 김용공과 이진에게 밀려 아쉽게도 결승에는 오르지 못했고 탑3로 마무리했습니다 크리스천 가수 백아연 백아연은 크리스천으로 판교동에 있는 한신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1993년 3월 11일생으로 29세인데요 K-POP 스타 방영 초반에 레이디 가가의 포코페이스를 피아노로 쳐서 불렀으며 청아하는 음색으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떨지 않아서 강심장애라고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탑3를 차지하고 2012년 5월 JYP 엔터와 계약했죠 독특하고 맑은 음색의 소유자로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시작해서 노래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탔을 정도로 가창력이 뛰어난 편이며 청아하는 음색을 살려서 노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데뷔 초에 발성과 좁은 음역대로 인해서 발목을 잡았지만 데뷔 후에는 고음역대도 넓어지고 발성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무종교 가수 2명 가수 안예은 1992년 5월 21일생으로 29세이며 153cm 에병입니다 대한민국의 싱어송 라이톰인 K-POP 스타 시즌5 준우승자입니다 팬들이 음악 장르 자체가 안예은이라고 언급할 만큼 또래 가수들과 다르게 독보적인 음악을 고수하는 중이죠 워낙 창법이 탈행에 가까워 유효리 K-POP 스타 시즌5 심사평에서도 사극 OST에 최적화된 음악을 듣는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가수 유성은 1989년 4월 26일생으로 32세이며 서울특별시 초생입니다 2012년 보이스 코리아로 이름을 알린 소울보컬이죠 코러스 출신으로 여러 유명 가수들의 백보컬로 활동했으며 2012년 보이스 코리아 출연을 계기로 가수로 정식 데뷔했습니다 안정적인 발성과 고른 음역대 취향을 크게 타지 않는 음색에 더하여 다양한 감성 표현을 지닌 보컬리스트입니다 목소리에 R&B 음악 특유의 흑인 느낌과 트롯을 불러도 어색하지 않은 한국적인 느낌이 고루 배어있어 한국형 R&B 보컬리스트라는 수식어가 그 누구보다 잘 어울리죠 24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국가가 부른다는 음색 퀸 특집으로 옥고솔6 박기영, 박해원, 대가연, 유미 등이 함께했습니다 이날 국텐, 박찬근, 김영웅, 이병찬, 조현호, 하동연, 김동연, 김희석, 박정현, 손진욱, 이 솔로몬은 슬퍼지려 하기 전해로 활기찬 오프닝 무대를 열었습니다 본격 대결에 앞서 MC 김성준은 오는 4월 결혼을 앞둔 붐에게 축하멘트를 건넸는데요 국텐 멤버들은 원앙 오리세트, 복분자 그리고 수갑까지 선물하며 인꼬부부대라고 덕담을 건넸죠 붐은 결혼 처음이라고 분명하게 밝히며 예비 신부에게 달콤한 영상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예신님 약속한 대로 평생 행복하게 지내자 앞으로의 인생은 누구보다 행복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면서 예전에 싼티를 유행시켰는데 당신에게만큼은 가장 고급스러운 남편이 되겠다고 말하며 랜선 뽀뽀를 날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백지영이 부럽다고 말하자 솔로 신지는 언닌 했으면서 뭐가 부러워라며 투덜거렸고 K윌 또한 에이 짜증나라며 툴툴거려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한편 김동연과 박경은 구슬치기 메인 나온다라고 칭할 수 있는 명대기를 펼쳤는데요 김동연은 가수 김범수가 나보다 노래 잘하는 후배라고 인정한 실력자인데 제 노래 잘 준비했다는 그의 포부에 박경은 맹랑하다며 선배미를 드러냈죠 그러나 곧 김동연이 자신의 노래 마지막 사랑을 선곡했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해요 후배님이라며 급수습해 폭속했습니다 김동연이 마지막 사랑으로 96점을 기록한 가운데 박경은 맹랑하게 노래 잘한다 많은 커버 중에 제일 좋았다며 극찬했죠 박경은 짙은 감성에 너에게로 또다시를 열창했지만 김동연과 동점을 기록했습니다 즉석 선곡으로 재대결 결과 한 키를 높여 걸어서 하늘까지를 부른 김동연이 백점으로 두 키 올려 블루스카이를 열창한 박경을 꺾었습니다 이슬로모님과 음색 퀸들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